가자지구 남부에서도 지상작전을 펼치며 압박을 가하는 이스라엘군이 속옷 차림에 남성 수십 명을 무릎 꿇린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우선은 무기가 있나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때마침 은신해 있던 하마스 사령관들이 제거됐다는 외신 보도도 잇따르며 이스라엘군의 선전적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고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군의 감시 하에 속옷만 입고 결박된 남성들이 보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들을 트럭에 태워 또 다른 곳으로 이송합니다. 가자지구에서 촬영했다는 SNS 영상을 두고 이스라엘 언론은 이스라엘군에 투항한 하마스 대원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정확한 경위는 밝히지 않은 채 테러 활동 연루자 등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하마스 사령관 11명의 지하 터널 회동 추정 사진을 싣고 이스라엘군이 이들 중 5명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인 피해를 우려한 국제사회의 반발에도 가자지구 지상전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스라엘의 선전전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미 정부는 이스라엘군 폭격이 원인으로 알려진 언론인 사망에 우려를 나타내며 이스라엘의 전쟁 방식과 목표의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통화에서 하마스로부터 민간인 보호 필요성을 직접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Ais be upon us are the finalist of this report And the results of this report MBCT these last minute